교회오빠 이석훈 실제로 2009년 10월에는 줄라이 프로젝트라는 그룹의 CCM 앨범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허리와 어깨에 기도하는 손과 성경구절을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이석훈 사랑 이야기 이석훈 최선아 천눈에 반해 아픈 어머니 병 간호도 김구라 이석훈도 워낙 아내와 사이가 좋죠? 사랑꾼은 사랑꾼을 알아본다 이석훈 TV 연애 프로그램에서 첫눈에 반했던 아내 바로 이분이 이석훈의 아내 최선아씨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천생연분 그 어려운 걸 다해낸 찐 사랑꾼 제 아내가 굉장히 예쁘고요 이석훈이 군대 간 사이 아프신 어머니 간호를 도맡아줬던 석훈의 아내 또 결혼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에 대해 이석훈은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어머님이 아프셨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며 그 사이 아내가 어머니 간호를 다해줬다 그래서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 놓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군대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라며 용기있는 결단력으로 진짜 사랑을 얻은 일화를 공개했다 이석훈은 발레리나 출신인 최선아씨와 2011년 MBC TV 두근두근 사랑의 스튜디오에서 인연을 맺은 후 2016년 결혼했습니다 이석훈은 프로그램 출연 당시 노래를 불러 아내의 마음을 움직인 에피소드와 함께 방송 이후 적극적인 대시를 내 교제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제 중 군 입대를 하게 됐는데 당시 아내를 향해 무한 집착했고 이석훈은 제가 집착을 했더라라며 혼인신고 먼저 하고 후에 결혼식을 한 것 역시 자신의 집착 때문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선아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했으며 국립발레단에서 활동 중인 발레리나였습니다 2008년 미스코리아 서울선에 당선됐으며 2010년에 국립발레단에 입단하여 코르도 발레로 활동했습니다 코르도 발레란 무엇인가 군무를 일컬으며 발레단에서 솔로를 추지 않는 무용수들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모태신앙 이석훈 3회열상 7장 3절 너의 마음을 여왁계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최고의 디바 소양 이석훈 듀엣곡 이석훈은 2010년 최고의 가창력으로 잘 알려진 소양과 CCM 듀엣곡 감사를 발매하기도 했다 이석훈의 첫 솔로 앨범 수록곡 중 감사랑곡을 통해 첫 듀엣 호흡을 맞췄다 이는 CCM과 가위의 이색적인 장르의 만남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듀엣곡 감사는 아름다운 스트링 선율과 편곡이 돋보이는 러브송으로 두 사람의 아름다운 화음이 잘 어우러졌다는 편이다 소양은 이석훈의 음악적 역량을 인정해 흔쾌히 앨범에 참여했다며 처음 음악을 듣고 나서 아름다운 멜로디와 이석훈의 목소리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회오빠 이석훈 교회오빠 이석훈은 교회에서 알게 된 분위로 인해 가수로서의 꿈을 키웠으며 이후 2008년 500대 1이라는 경쟁력을 뚫고 SG워너비에 합류에 데뷔했습니다 가수 김연우 제자 이석훈 동화방송 예술대학교 당시 김연우의 제자 김연우 본인은 가르친 가수가 상당히 많지만 방송마다 언급하는 제자는 몇 안된다 이석훈은 매번 언급하는 편이며 그만큼 애착이 많은 듯하다 이석훈이 어느 순간 R&B 특한 창법으로 노래를 하자 혼을 냈다는 카드라 통신도 있으며 언급하는 멤버들을 보면 인기보다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티키타카 역주행의 아이콘 김연자 이석훈 크리스천 김연자 이석훈에게 결혼 축가 부탁 이미 동거한지 7년째 김연자 이날 방송에서 김연자는 예비 신랑과 7년째 동거 중이다 가을에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이날 김연자는 이석훈에게 깜짝 축가로 우커를 보냈다 이에 김연자는 남편이 이석훈씨의 열렬 팬이다 라고 전했으며 김연자는 녹화가 끝난 뒤 이석훈의 사인까지 받아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성기 맞은 SG워너비 이석훈 이석훈 파워 뮤지컬 마리 앙뚜아네트 전석 매진 명품보컬 이석훈이 뮤지컬계 존재감을 증명했다 5월 28일 소속사 C9 엔터테인먼트는 이석훈이 출연한 뮤지컬 마리 앙뚜아네트가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석훈은 악셀폰 페르진 백장역을 맡아 매력적이고 용감한 스웨덴 규족의 면모를 완벽히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석훈 원더풀 라디오 고종 DJ 발탁 이석훈 원더풀 라디오로 DJ 완벽 변신 SG워너비 완전체 지원사격 SG워너비 멤버이자 가수 이석훈이 라디오 DJ로 변신했다 최근 이석훈이 MBC 라디오 원더풀 라디오 이석훈입니다의 새로운 DJ로 발탁되어 진행을 맡았으며 이석훈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좋은 음악과 함께 제 얘기도 전하겠다며 따뜻한 오프닝멘트로 라디오 첫 방송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10년 만에 두 번째로 제 이름을 건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기분에 울컥했다며 이석훈은 오늘 나의 하루는 이란 주제로 진행된 코너에서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취업준비생부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남편까지 다채로운 사연에 100% 공감하는 모습으로 청취자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특히 빨래에 서툰 초보 살림꾼들에게 섬유 유연제는 뚜껑 크기만큼 개량해 놓으면 된다고 말하며 살림 고수의 면모까지 보였습니다 이어 3부에서는 이석훈의 첫 방송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SG워너비 김용준과 김준호가 함께했다 이석훈은 매끄러운 진행으로 멤버들의 근황과 리액션을 자연스레 이끌어냈으며 또한 SG워너비의 좋은 음악들과 따뜻한 에피소드로 남은 방송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결혼한 멤버가 부러웠던 순간은? 이라는 질문에 김진호와 김용준은 이석훈의 눈빛과 행동에서 안정감이 느껴진다 아기도 너무 예쁘다며 새로운 가족에 대한 부러움을 이야기했다 반면 미혼인 멤버가 언제 부럽냐는 질문에 이석훈은 의미심장한 눈빛과 삼초의 짧은 정적으로 여운을 남김 폭소를 유발했다 이날 이석훈은 첫 방송답지 않은 여유 가득한 분위기로 다채로운 음악과 사연을 소개하며 첫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교회오빠 이석훈, 이제 곧 아빠 SG워너비 이석훈이 2018년 6월 15일 틈틈이랑 찍은 첫 번째 가족사진이라는 글과 함께 뱃속의 첫째 아들과 찍은 첫 가족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 속 이석훈은 만삭인 아내 최선호와 손을 꼭 잡은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오빠 이석훈, 아내 최선호와 부모됐다 축하와 기도감사 가육의 대표적 교회오빠인 SG워너비의 멤버 이석훈이 아빠가 됐다 최선호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내 아이를 낳았으며 이석훈은 2018년 결혼 2년 만에 아빠가 됐습니다 2018년 8월 13일 이석훈은 자신의 SNS에 첫째 발도당 사진을 공개하며 감격스러운 밤이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삼촌 이모들 정말 감사드린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겠다며 등남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석훈은 아내의 임신 소식을 알리고 자식이 생겼을 때 불러주고 싶은 곡을 탄생이라는 곡의 가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탄생 언젠가 만나게 될 너를 상상하곤 해 지금의 아빠는 헤매고 있지 널 보기 위해서겠지 아빤 겁이 많지만 너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 부족하지만 그래도 널 안을 거야 내가 제일 사랑한 사람을 닮아있는 내가 제일 기다린 사람을 닮아있는 너를 보며 믿을 수 없던 나를 믿을 수 있게 될 거라 믿어 이석훈 그는 누구인가 가수 이석훈은 1984년생으로 42세이며 키는 177cm 몸무게 72kg입니다 중고교 시절 한때 100kg을 넘는 체중이었지만 극한의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다고 하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무조건 뛰었다고 합니다 이석훈 가수 데뷔 2008년 SG워너비 신입 멤버를 뽑는 오디션에 참가해 김건모의 허수아비를 불러 50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SG워너비의 새 멤버가 되었습니다 SG워너비 5집 마이프렌드부터 멤버로 합류했으며 솔로 데뷔 후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채동화의 서브보컬을 책임지며 인기를 끌었고 잘생긴 교회오빠 옆집오빠 느낌의 훈훈한 외모와 중저음 목소리도 인기의 요인이었습니다 이석훈 군대 이석훈은 2013년 1월 20일 오후 의정부 306 보충대를 통해 입대했습니다 이석훈은 5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후 당시 국방 홍보원 홍보지원대에서 연예병사로 복무 중이었으나 상처의 안마시술소 출입사건이 터지면서 연예병사가 이슈가 되자 당시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감사를 받게 되고 이후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제7보병사단 칠송부대로 다시 배출돼서 복무했고 2014년 10월 21일 전역했습니다 이석훈 측 관계자는 당시 남자라면 당연한 의무인 군생활인데 연예인이란 이유로 전역하는 날 특별히 축하받는 걸 이석훈이 원치 않는다며 연예병사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전역하고 싶다고 밝히며 조용히 전역했습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이석훈님 가족과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